안녕하세요. 수원시장연구원의 박상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주민자치 공공소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는 것은 생활자치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태껏 우리는 중앙정치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지방정치에는 아주 미숙합니다. 중앙 집권적이고 단체자치적인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중앙의 정치에만 매몰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해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런 실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낭비도 아주 심합니다. 내가 A정당을 지지하고 당신이 B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또 누가 그렇다 B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당신들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흑백 논리로 가다 보니까 협상의 기술도 단순해지고 10년간 쌓아왔던 인간관계도 단절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활자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시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주민자치회에 한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천만 원 갖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볼까요 평당 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초구에는 말이에요 1300만 원이라 들어가죠. 자 말 강좌 볼까요 말 강좌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도 100시간 하면 천만 원 다 씁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천만 원을 갖고 나눠 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꽃밭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가로 등을 정비해야 된다 각기 다 다릅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뭐냐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서가 충돌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요 한문으로 쓰면 한국 일본 사람은 알아듣는데 중국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써야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데 갈등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은 거 두 개가 모여있는 접근 접근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나쁜 접근 회피도 있고 나쁜 거 두 개가 있는데 강제로 선택해야 될 때 회피 회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훌륭한 혼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 집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가르쳐서 접근 접근 갈등이라고 합니다. 또 인물은 좋은데 집안이 별로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은 좋은데 인물이 별로다. 그러면 우리는 접근 회피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두 개가 다 나쁜 것이 딱 모여있으면 회피 회피 갈등이죠. 이럴 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갈등은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갈등의 순 방향이 되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쪼개지고 그러면 우리는 역방향입니다. 같은 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을 밟고 넘어가면 기림돌이 되지만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통이라는 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은 뭐하고 구별해야지 돼요 대화와 구별을 해야지 됩니다. 대화라는 뭐냐 차 한잔 놓고 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걸 갖다가 대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통은 뭐냐 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말을 통해서 서로 막힌 것을 뚫어가는 과정이 소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떨까라는 그 입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라도 이해하는 것은 각기 제각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동설이 맞다고 시험을 보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시는 건 천둥설이죠.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같은 거실에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하고 옆집 아주머님하고 말씀을 나눈다고 그래가지고 나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기 다른 겁니다.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 저 녀석은 나랑 비슷한데 나를 많이 닮았어 하는데 사실은 50%는 부인을 닮던가 부군을 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가리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접근 접근 갈등을 해가지고 최초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성한 데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게 잘 아는 인사동입니다. 이 인사동 지금도 가보시면 예전에 보면 그 있었던 그냥 조금 조그마한 그러한 소 가게들이 많았죠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여기를 다 몰아내고 여기다가 호텔을 질려고 했어요. 호텔을 질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뻘 되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구청하고 조정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담는 그러한 상태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소통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특히 더 후유증이 심해졌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마주보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같이 놀기가 있어요. 우리는 네트워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요새 저기 유튜브다 뭐다 SNS다 방송을 많이 하는데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다 네트워크를 하고 같이 놀기를 합니다. 네트워크라는 용어 속에는 원치 않았을 때는 즉시 끊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옆집에 계신 분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소통을 또 어렵게 하느냐. 항상 자신이 옳다고 그러는 이유라는 것과 입이 결론을 내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주사위는 이게 입체일까요. 아니면 평면에 있는 걸까요. 이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평면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입체로 보이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진짜야 내가 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봤습니까. 본 거 아닙니다. 사진을 본 거죠. 그걸 갖고 이제 또 갈등을 겪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러한 또 장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당신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런 얘기들. 내가 이것만 10년 채야. 나보다 더 잘 알아.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자체를 가지고 협상장에 가게 되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염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보이는 것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것을 향해서 막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명 다 풀을 못 먹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이 협심해서 이쪽 풀을 먹고 또 저쪽 풀을 먹고 그러다 보면 모두가 이기는 소위 말하는 윈윈 게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막 땡기는 이 현상을 우린 죄수의 딜라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프레임을 맞춰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트일소에다가 통할 통자를 붙이는 겁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여덟 가지의 지금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협상이 나갔었을 때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선 요약해서 질문하고 아 그러시네요 라고 칭찬도 하고 공감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그 맥락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존중하고 항상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시고서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민원이 오게 되면 공직자분들이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80%를 해결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기회를 서로 간에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그런데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조직적인 차원이라는 것과 개인적인 차원이 뭐가 다르냐. 나의 감정과 나의 이익을 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조직 전체로 봤었을 때에는 조직의 감정과 조직의 평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여서 있으면 안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으로 얻어야 될 것과 이뤄도 될 것을 반드시 나눠서 얻을 것 위주로다가 협상을 벌여 나가시라는 겁니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왜 대립해야 되는가. 할 때와 안 할 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일어나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 양보해야 됩니다. 다 내 것.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어떤 것을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고서 논의를 해 나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된 사항과 협의할 사항은 미리 조직에 알려야 됩니다. 자기 혼자 합의해 놓고 와가지고 구성원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당신이 아무리 대표로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된 사항과 협의된 사항을 미리 조직에 알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환 구조로 봤을 때 이렇게 조직적 차원에서는 잘게 잘라서 가는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정연구원의 박상우 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